전국 고향자랑 전국 고향자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고향자랑의 김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마을은요. 충남 태안의 벽가리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벽가리 마을 아원대 파이팅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벽가리 마을의 첫 번째 자랑거리. 이장님 어디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우리 마을 자랑거리. 예 자랑거리.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어. 우리 박 과장님. 아니 어디 가는데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어디에 도대체. 상대 씨. 예. 지났어 빨리. 다시. 아니 이 자리. 빨리. 가라면서 해야 돼. 빨리 가야 되지. 아니 좀 지났어. 바로 이 자리야. 네? 바로 여기가. 어디 뭐야.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인 구멍바위야. 구멍바위예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조상 손자들부터 내려오던 유래가. 네. 이제 이 구멍바위를 통과하면 자식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자녀 지금 몇이 남으셨습니까? 네 명. 네 명이요? 네. 그럼 원래는 몇을 계획하셨어요? 두 명만 계획했어. 둘을 계획했는데. 네. 여기를. 네. 내가 자주 들면서 빌었더니. 네. 두 명이 더 생겼어. 그래서 네 명이요. 아 두 배를 낳으셨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요 왜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수 씨 내고야. 시청자 여러분.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벽가리만의 첫 번째 자랑거리. 구멍바위. 마을의 자랑거리로 인정합니다. 유호. 이사님 다음 자랑거리 어디 있습니까? 다음 자랑거리. 네 네 네. 바로 이거야. 이게 뭔데요 이게? 이게 뻥떼. 뻥떼. 처음 보는데. 이게. 네. 지금. 상태 씨. 네.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쑤셔야 되는군요 이렇게.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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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맛이 어때요? 매콤하면서 회도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쏙회 맛있네요 쏙튀김 입으로 쏙 벽가리말 두번째 자랑거리 쏙! 마을의 자랑거리로 인정합니다! 기정! 기정! 지금 우리 마을의 마지막 자랑거리인데 소리 들려요! 소리가 들렸는데?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